올렸습니다. 마스터님이 깜짝 놀랐어요. 네, 4키 올랐어요. 승부처입니다. 승부처입니다. 와, 이걸 4키로 올렸다. 와, 저 2키로 올렸어 한 번 보러 갔거든요. 댕이니팔. 이걸 4키로. 하아. 그대는 오늘분도 내게 올 수는 없겠지. 못내요. 내게 올 수는 없겠지. 대단한 그대여. 뭐다 한 이야기는 너희들이 되겠지요. 나만을 사랑했다는 널 바람께 만났어도 그들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우연히 다 해놨겠죠 당신의 모든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사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들을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영원히 함께 할래요 할래요 그들과 백미를 대결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이 대결을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들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우연히 다 해놨겠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그들 수 없는 그대 그들 수 없는 그대 그들 수 없는 그대 다 해놨죠 그들이 그들 수 없는 그대 이야... 와... 졸려... 근로자 여러분